일단 김치는 맛없어. 김치는 넣을게요. 김치 이거. 누구 김치지? 아우, 안 입었네. 아,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런 곡이고 담콘 때는 각자 개인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춤추는 친구들의 퍼포먼스도 볼 거고 그리고 그리고 피처링 하신 분들 다 오실 수 있으면 오는 그런 세트로 할 거니까 꼭 오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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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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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역시 와모님 밥이 최고입니다. 한 그릇 더 먹을까? 음? 원래 덴마크 가는데 1월 미룬다고? 미뤄야지. 당콘 보고 가야지 NBA 2월달에 NBA 당콘이 더 중요해요 솔로 앨범 계획 있나요 형? 퍼스트 무비 너무 좋게 너가 원하면 바로 계획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가이드로 많이 짜놓은 게 있어서 그거 정리 하나하나씩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피처링도 해준다 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따가 또 가서 하나 더 넘겨줘야 돼서 맛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가지고 소화 가면 돼 오우 안녕하세요 제비 왔냐? 촬영 끝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금 그거는 보컬다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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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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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계획해 둔 거 있냐고 오늘 일단 그 친구 이제 복싱 센터를 갈 생각이에요. 가서 운동 좀 하다가 바로 작업실로 갈 생각입니다. 친구 센터 오라고 하면 가고 바쁘다 그러면 안 가고 그래서 바로 작업실 가서 작업하고 그다음에 다시 실림 가야죠. 아니면 뭐 하루 더 엄마 보고 싶으면 오는 거고. 친구 센터 오라고 하면 아시아 보게 됐어요. 친구 센터 오라고 하면 안 가고 presumably 더 멈출 수 있는 거 pipe. 도구 씨 흑인 씨는 흑인 씨는 흑인 씨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친구 센터 오라고 하면 애들 다운 게 예은 씨는 저흥인 씨. 그리고 반드시에는 만나요.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하루 나는 내 몸 No funky love, fuck it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